섹시 연기 몬스터. 연기력에 가려진 미모. 연기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꾸꾸 설경구입니다. 공공의 적과 브란다 보시겠습니다. 꼭 봐야 될 영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룡영화상에서 남우주연상 수사.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받았어요. 그... 청룡에서는. 공공의 적은 설경구 배우와 강우석 감독이 처음 만나요. 그럼 계급장 뛰고 한 판 붙든지. 한방이죠. 진단 말이에요. 무조건 줘. 마동석. 비겁한 변명입니다. 실미도라는 장소가 한국영화계 새로운 역사를 새겨냅니다. 감독님이 전화를 하셔서. 며칠 후에 기사 나올 거야. 네? 통보소. 저는 그때 알았어요. 훈련받고 해야 되네? 천만 하면서 검사를 하셨는데. 무슨 천만이야. 그런데 이게 천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됐어? 됐어? 네? 난 niemand이야. 그러면 다 알았어요. 은근히 안들어. 날씨였습니다. 예능이로 된 전화입니다. 고맙습니다. 예능이 중공지로 뉴스에서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